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명절 전날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저는 오늘 루비다육의 무운둥이 아이들 하고요 창 아이들 하고 신상 아이들 위주로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엄청 신상을 많이 데리고 오셨구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따글 따글 하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곳 루비다육은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 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구요 명절 당일 금요일은 개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경 나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신상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창 아이들 하고 무근둥이 아이들을 오늘은 한꺼번에 찍어 보겠습니다 모두모두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에스메랄드 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에스메랄드 목대도 있고 이렇게 자구도 올리고 있고 사이즈의 작은 아이 가격 2만원 입니다 네 이 아이는 돌기 골든스테이트 금 입니다 입장에 돌기가 나오는 골든스테이트 금 이구요 네 목대도 있고 사이즈도 좋은 에 큼직한 아이 인데요 가격 만원 입니다 너무 착하죠 골든스테이트 금 입니다 이 아이는 모닝나이트 입니다 입장이 프릴 모양이 너무 매력적이죠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구요 에 핑크색으로 물도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아이는 7,000원 입니다 네 7,000원 이구요 네 좀 사이즈 큰 아이는 18,000원 입니다 네 목대도 튼실하고 묵은둥이 모닝나이트 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18,000원 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9,000원 입니다 모닝나이트 9,000원 입니다 네 이 아이도 목대도 튼실하고 머리는 두두로 되어있고 네 9,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모닝나이트 입니다 이 아이는 또 새로 들어온 다 아이들 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캐시타라는 아이입니다 캐시타 가격 만원 이구요 네 캐시타 만원 입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목대도 튼실하게 있구요 네 와이는 네 네모넨 라임 이라는 아이입니다 입장 모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모넨 라임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예 요아이는 킨 노즈라는 아이입니다 목대 엄청 두껍구요 예 수영이 멋지죠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9,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어 블루 칸테 라는 아이입니다 블루 칸테 네 요아이는 9,000원 이구요 네 요아이는 13,000원 입니다 사이즈가 좀 더 큰 아이는 13,000원 이구요 작은 아이는 9,000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버클리 입니다 버클리 머릿수가 엄청 많죠 네 버클리 머릿수 많은 아이는 18,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18,000원 이구요 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수영 멋진 요아이는 15,000원 입니다 멋지죠 수영이 아주 멋있죠 목대도 튼실하게 있고 버클리 입니다 네 새로 들어온 신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요아이는 아미스타 입니다 아미스타 가 22,000원 이구요 머릿수가 엄청 네도 있습니다 네도 있고 목대가 튼실하게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아미스타 25,000원 짜리 엄청 큽니다 예 아미스타 입니다 대품입니다 25,000원 입니다 아미스타 25,000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요아이는 어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 목대 튼실하게 있는 다빈치 코드 입니다 예 엄청 튼실하죠 외도로 되어 있지만 만원 입니다 예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다빈치 코드 만원 예 만원 입니다 요아이는 캐시타 입니다 캐시타 캐시타 라는 아이입니다 예 군생으로 되어 있는 캐시타 구요 또 요아이는 레드 핑클 입니다 이름이 어 저는 비슷한 게 생겨서요 이름 똑같은 줄 알았더니요 이름이 다릅니다 레드 핑클 이구요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작은 아이는 13,000원 입니다 레드 핑클 입니다 아주 목대가 엄청 튼실하게 있습니다 주니퍼 13,000원 입니다 네 입장이 프릴 모양으로 나오는게 매력적입니다 목대도 튼실하게 보이죠 네 요아이는 누돌프 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손톱을 하고 있는 누돌프구요 입장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튼실하게 나와 있는게 너무 너무 멋지죠 네 요아이는 양노 입니다 네 요아이는 양노 입니다 가격은 16,000원 이구요 네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있고 너무나 멋진 아이입니다 양노 양노도 아주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 이쁘더라구요 네 옆에 있는 아이도 양노 입니다 요아이는 더 무겁습니다 네 밑에는 아주 자구가 바글바글 나와 있구요 네 머리는 큰 머리 하나가 아주 멋지게 수영이 잡혀 있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요아이는 연봉금 입니다 연봉금 연봉금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구요 가격도 아주 엄청 있는 아이입니다 연봉금은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구요 네 요아이는 3만원 이구요 사이즈 큰아이는 4만8천원 입니다 네 작은아이는 3만원 입니다 너무 괜찮죠 네 요아이는 어 판포테우스 판포테우스 금 이라는 아이입니다 판포테우스 금 입니다 가격은 5만5천원 이구요 네 금이 잘 들어가 있고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색감이 너무 오묘하죠 네 판포테우스 금 입니다 요아이는 3만5천원 입니다 사이즈가 작은아이는 3만5천원 입니다 판포테우스 금 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펄본 베르크 금 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판포테우스 금 입니다 요아이도 3만5천원 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색감이죠 오묘한 색감 입니다 판포테우스 금 입니다 네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아이는 할로윈 철화 입니다 네 할로윈 철화는 이렇게 엄청 큼직한 사이즈구요 네 이렇게 판때기도 잘 보입니다 판때기가 잘 보여야지 좋다고 합니다 엄청 큰 판테기도 있습니다 네 할로윈 철화 입니다 쌩얼도 보이구요 네 아주 큼직한 사이즈죠 판때기가 보이는 아주 큼직한 사이즈 입니다 네 할로윈 철화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네 가격대비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죠 너무 좋습니다 네 할로윈 철화 또 얼굴 쌩얼도 잘 보입니다 요아이도 쌩얼이 많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쌩얼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아이들이 멋지더라구요 네 할로윈 철화는 18,000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마디바 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마디바구요 네 요즘에 인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가격은 8만원 이구요 네 엄청 대품입니다 프릴 모양도 멋지게 나오구요 네 요아이는 아이보리 입니다 아이보리 인기가 너무 좋죠 요즘에 가격대도 또 올랐다고 그럽니다 네 요아이는 3만원 입니다 아이보리 3만원 입니다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가격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3만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피델리오 입니다 피델리오 엄청 멋진 피델리오 입니다 네 진품이구요 가격은 7만원 인데요 5만원 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진이 노마진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피델리오 오리지날 입니다 너무 멋진 멋진 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한스 에본 입니다 한스 에본 입니다 한스 에본 있는 가격도 착하구요 네 아주 무난하게 잘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구도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는 에케마리아 입니다 에케마리아 입니다 에케마리아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3천원 입니다 에케마리아 가격 3천원 입니다 요아이는 립스틱 입니다 묵은둥이 립스틱 이구요 가격 만원 입니다 네 가격대비 좋습니다 네 쌍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립스틱 쌍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이렇게 립스틱은 분생으로 기름시면 너무 멋진 아이가 됩니다 네 립스틱 만원 입니다 요아이는 소우렌 입니다 소우렌 도 색감이 무리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7천원 입니다 네 소우렌은 7천원 입니다 요아이는 후렌유 입니다 네 후렌유도 다 좋아하시죠 엄청 묵은둥이 후렌 이구요 목대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후렌유는 2만원 입니다 네 사이즈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아이가 2만원 입니다 네 엄청 착한 가격에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큼직한 후렌유가 2만원 입니다 너무 좋죠 네 다 좋습니다 목대도 튼실하게 있는 묵은둥이 후렌유 입니다 네 후렌유는 묵을수록 색감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요아이는 긴잎적성 입니다 가격은 2만5천원 이구요 네 머리수가 엄청 많습니다 긴잎적성 작은잎적성은 짧은잎적성은 다 가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엄청 비싼 아이들이구요 몸값이 좀 있는 아이죠 네 가격대비 괜찮습니다 요아이는 빅터레드라는 아이입니다 빅터레드는 또 입장 뒷면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빅터레드 가격도 착하죠 6천원 입니다 네 멋진 아이죠 요아이는 니디아 라는 아이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상입니다 네 쌍두로 되어있는 군색으로 되어있는 아주 색감이 이쁘게 물이 들어 있는 니디아 가요 지금 가격이 2만원 입니다 너무나 큼직한 사이즈구요 가격대비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리디아 가격은 2만원 입니다 군색으로 이렇게 삼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네 큼직하죠 너무나 좋습니다 요아이는 핑크드래곤 입니다 네 블루 드래곤 하고 비슷한 아이입니다 핑크드래곤 입니다 사이즈도 좋구요 큼직합니다 네 핑크드래곤은 2만원 입니다 네 쌍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외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네 요아이는 일렉트라 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일렉트라 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구요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르밍이랑 약간 비슷한 빨간색의 아이구요 너무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네 일렉트라 2만원 입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809cm 화분입니다 9cm 화분에 꽉 차 있죠 네 화분보다 더 튀어나간 아이도 있습니다 거의 10cm 가 나온 모양입니다 예 요아이는 타우루스 라는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네 색감도 멋지구요 네 한엽진 모습도 너무 멋지구요 손톱도 빨갛구요 너무 멋지죠 네 가격은 2만원 입니다 타우루스 입니다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도 사이즈는 10cm 가 거의 넘습니다 이 아이는 에케문스턴 입니다 이 아이는 에케문스턴 입니다 네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있는 에케문스턴 이구요 가격은 5천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랑콤 입니다 랑콤 가격은 2만5천원 이구요 네 입장이 톡톰한게 색감도 너무너무 멋지고요 너무 이쁘죠 네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랑콤이 2만5천원 입니다 네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네 입장이 톡톰하구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5천원 입니다 랑콤 입니다 네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는 7cm 8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는 레드드래곤 입니다 레드드래곤 가격은 4만원 이구요 네 블루드래곤 이랑 같은 계통의 아이입니다 블루드래곤 이랑 같은 계열의 아이입니다 레드드래곤 입니다 가격은 4만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네 새로 들어온 루치아 라는 아이입니다 루치아 네 연두빛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구요 루치아 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5천원 입니다 네 사이즈도 엄청 크고 좋습니다 루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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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같은 아이라고 합니다 루치아 네 요아이는 TP 입니다 TP가 만원 짜리구요 큼직하죠 사이즈 좋습니다 네 가격대비 좋습니다 만원 이구요 네 TP 군생입니다 네 요아이는 8천원 짜리 TP 입니다 네 사이즈 좋죠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요아이는 레디스 핑거 입니다 레디스 핑거는 15,000원 짜리 입니다 레디스 핑거 쌍주로 되어 있는 레디스 핑거 15,000원 이구요 네 요아이는 크리스보니 입니다 크리스보니 사이즈 큼직합니다 네 사이즈 큼직한 크리스보니 2만원 이구요 네 요아이는 SP 구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요아이는 배션입니다 배션입니다 배션 25,000원 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합니다 네 요 배션도요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배션 25,000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피가르 입니다 피가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네 아주 카리스마 끝내주는 피가르 입니다 사이즈도요 중품 이상은 되구요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네 피가르 가 가격 6만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미국마리아 군생입니다 네 군생으로 돼서요 머리가 지금 새두가 보입니다 새두가 큰 얼굴이 하나 있구요 밑에 작은 얼굴 두개가 있습니다 네 미국마리아 군생이 가격은 9만원 입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구요 네 미국마리아 군생입니다 사이즈가 한 20cm 네 넘습니다 20cm가 넘습니다 가격은 9만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마리아 입니다 마리아 구요 머리수가 요아이는 더 많은것 같습니다 마리아 군생입니다 머리수는 5두 보입니다 네 아주 큼직한 마리아 군생입니다 가격은 7만원 입니다 네 너무 멋지죠 네 사이즈는 24,5cm 나오는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는 홍상생술입니다 네 홍상생술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네 색깔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검은 발톱 노제입니다 검은 손톱 노제입니다 네 손톱 끝이 아주 빨간데요 올해 무엇으로 까매진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는 25,000원 이구요 사이즈가 큼직하고 카리스마가 너무 멋있습니다 네 판도라는 25,000원 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요아이는 도간마리아 입니다 네 너무너무 멋진 도간마리아구요 네 물이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간마리아 필이 너무 멋지죠 입장에 라인이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금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요아이는 사이즈가 20cm 나옵니다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도간마리아 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요아이는 원종 마리아 입니다 원종 마리아 도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구요 네 카리스마가 끝내줍니다 너무 멋진 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큽니다 층이 엄청 높죠 예 아주 오랫동안 무은 아이처럼 보입니다 예 24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만원 입니다 원종 마리아 입니다 멋지죠 네 요아이는 한엽 아도니스 입니다 네 입장을 싹 오므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갛게 물도 들어가고 있구요 너무 멋지죠 한엽 아도니스 입니다 네 진품입니다 요아이 진품이구요 네 한엽이 엄청 한엽지고요 입장도 두툼하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네 너무 멋지죠 요아이도 한엽 아도니스구요 요아이는 입장이 더 한엽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입장 하나를 어 재봤더니요 사이즈가 6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 큰 한엽 입니다 아도니스 가격은 25만원 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포스입니다 사이즈는 15-16cm 나옵니다 입장 하나의 사이즈는 6cm 가량 됩니다 5.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